실용적이고 입맛 따라 다른 반찬도 넣어주면 맛과 영향이 이제 밥을 다 비벼준 것 같으니까 뭉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조골조골 먹기 좋은 사이즈로 동글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동글게요? 네네 자 동글게 동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짜잔 짜잔 먹음직스러운 주먹밥이 한 접시 가득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젓가락으로 휘휘져 달걀을 풀어주는데 달걀은 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밥이 이미 간이 다 돼 있어서 주먹밥에 달걀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알록달록한 모양새가 있고요 계란물을 왜 입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주먹밥에다 꼬치를 꽂게 되면 주먹밥이 쪼개지거나 부스러지거든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란물을 입혀서 살짝 구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물에 없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맛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달걀물을 입혀가지고요 후라이팬에다가 얼마 정도 익히면 돼요? 계란이 약간 노릇하게 익었다 싶을 때까지만 익혀주면 돼요 살짝? 네 아침밥상 시키미도 한 수 거들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 잘 익은 주먹밥에 꼬치를 끼워내기만 하면 아삭아삭 씹히는 나물꼬치밥 완성! 자 이제 먹음직스러운 나물꼬치밥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먹으면 되나요? 아 나물밥만 먹으면 약간 목이 막힐 수 있잖아요 따뜻한 국물 같이 한번 준비해볼게요 아 국물도 준비하신 거예요? 네 미소든장국이거든요 아 미소든장국이요? 네 천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여준다 그럼 저희가 육수 끓이는 동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주부의 아침밥상을 이야기하는 아침밥상 큐! 자 우리 지환이는 엄마가 아침에 차려주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고르면 뭘 고를 수 있을까요? 음 감자나 그런 거 아 지환이는 알감자 프라이팬 살짝 구워주는 걸 좋아해서 아침에 종종 감자 많이 굽습니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 있어요 싫어하는 거? 네 있어요 어째어요? 아 김치? 빨간 거 빨간 거? 빨간색 자체에 좀 맵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얀색 김치 백김치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싫어한다고 또 안 매길 수는 없잖아요 보통 주먹밥 같은 거에도 다져서 집어넣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으깨서 하지만 맛을 알아 하지만 너 맛을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알고 있었다고 같아요 모르고 먹어주는 거죠 자 우리 박선희 주부께서는 주부 입장에서 아침밥상 메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누룽지를 따뜻하게 끓여서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룽지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왜? 따뜻한 국물과 함께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침에 먹고 나가면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고 네 육수가 끓어오르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낸 뒤에 두부와 버섯을 넣고 마지막으로 된장을 풀어준다 된장국인데요 된장을 제일 낮은 맛인데요 네 미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끓이면 뒷맛이 약간 썰벌진다고 해야 되나 뒷맛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된장은 풀어질 정도로만 살짝만 익혀줘요 미소 같은 경우에 좀 더 부드러운 맛이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순한 국물의 된장국과 아삭아삭 고소한 나물꼬치밥 완성 한 입에 쏙 빼먹는 재미까지 넣지지 않는다 맛있는데?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나물 반찬은 변비 예방을 돕고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아침에 두뇌 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된장국을 덧들여서 나물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물꼬치밥과 된장국은 든든한 아침 밥상이 됩니다 일단은 파프리카에 아삭함이 막 살아있고 나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된장국도 부드럽고 짜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먹기 딱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침밥상 포인트 냉장국 속 남은 반찬들로 활용도 한 입에 쏙쏙 빼먹는 재미까지 바쁜 아침 나물꼬치밥으로 든든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마산명산 몽고관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문화상품권 KYK 김영기 환원수에서 백화점 상품권 시스템 영어교실 주니어 랩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